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어썸 수학의 정연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왜냐하면 제가 앞쪽에서 NG를 여러 번 냈어. 말이 엄청 꼬입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도 꼬이네? 안 끊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긴장하고 들어야 돼? 말이 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끊을 거예요. NG가 나도 그냥 갈 거야. 자 평가원이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냈고요. 평가원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고 그곳을 향해서 이제 진짜 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인 거야. 나는 너희들의 다시 말하면 선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항해를 하고 노를 저어 가야 될 사람들은 너희고 저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시험은 너희들이 보는 거니까. 자 목표를 정해놨어. 평가원은 여기 딱 떠 있단 말이야. 거길 향해서 달려가야 돼. 걔들은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까? 이걸 제시했습니다. 21, 29, 30의 균등 출제. 21은 뭘까요? 자 우선은 21번은 둘 중에 하나다. 자 가형 기준으로는요. 21번 삼각함수가 나왔어. 맞아? 하지만 나형 기준으로는 뭐가 나왔어? 점화식 시그마. 점화식 이야기가 나왔어. 수열 이야기가 나왔다고. 자 어선 문풀의 기본 주제였죠? 둘 중에 하나야. 선생님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못하지. 나니까지. 수원에서 내겠다. 수원의 핵심 주제는 얘다. 두 가지다. 어선 문풀의 주제 두 가지였다 이거야. 21번. 두 번째. 29번은요. 결국엔 경확이다. 뭘까요? 경우의 수. 확률. 그래서 사실은 19번과 29번은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확률 문제. 그래서 확통해서 내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게 경우의 수야라고 못 받기는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객관식 19번과 29번은 서로 그냥 완벽하게 평행이동이 가능하게 지금 출제가 되어 있단 말이지. 거기서 나온다. 30번은 뭐야? 어쨌든 수, 투, 미적. 그냥 다 미적이라고 얘기할게요. 미분. 그리고 적분. 미적 파트. 그리고 나형은 수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미적 같은 패턴이지. 자 애들은 균등 출제를 한다. 그 이전에 보면 이제 가형 기준으로는요. 미적, 기백. 이렇게 완전히 나눠놨다. 그래서 확통이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형태였겠지만 지금은 하나씩 나눠주겠다. 올해는 그냥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낼 거라고요.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 게 가형은 점화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형의 21번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 거꾸로 나형 상위권 친구들은요. 가형 21번 문제 분명히 접근할 수 있어. 공통 아이디어니까. 그거 풀어보셔야 돼요. 맞아? 자 그래서 전략을 이제 알려드리면 아 이대로 들 수는 없다. 선생님 이미 앞쪽에 어썬 문풀 그리고 지금 개강하고 있는 파이널 얘들의 주제 분명히 파고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제를 아주 잘 잡고 있는 거 뭐 아직도 안 들은 애들이 있나? 아직도 안 들은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전년도 인원은 넘었거든. 이미 전년도 인원은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어썸 문풀 안 들었다. 얘들아. 이건 무조건이야. 자 파이널보다도 선생님은 지금은 그냥 어썸 문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파이널 시즌 1도 종강했고 시즌 2도 지금 강의하는 중인데 천천히 오셔도 돼요.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나의 노골적으로 마지막에 파이널 못 풀어도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모의고사 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킬러의 스펙트럼 위치에 얘들이 결국엔 1, 2등급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앞쪽에 중킬러도 얘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문풀 오셔야 돼요. 분명히 저기서 파고 들었거든. 다시 한 번 강조해. 알았지? 여기까지 이제 어썸 문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후 전략. 그럼 그런 강의가 있었잖아. 조금 더 세밀하게 파고될 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 특강을 개방합니다. 킬러 특강은 어썸 킬리아. 어썸 킬러를 개강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게. 어쨌든 얘가 지금 킬러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 결국엔 중킬러 난이도야. 왜 이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사실 이번 시험에는 내가 킬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킬러 특강보다는 이게 더 세밀해. 2, 1, 2, 9, 3, 0 특강. 2, 1, 2, 9, 3, 0 특강. 저것만 딱 6시간으로 선생님이 끌어낼 거예요. 쟤들만. 기출은 아니고요. 신출. 선생님의 문제 은행을 가지고 6시간 특강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킬러 특강이라는 제목보다는 어쨌든 2, 1, 2, 9, 3, 0 특강. 너희들이 시간만 허락된다면 다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나는 생각해. 1, 2등급은 쟤들이 가를 거야. 그러니까 뭘 버리고 푼다라는 전략은 아주 잘못된 전략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29번이 28번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오히려 21번이 20번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쟤는 어쨌든 중킬러 카테고리의 고난이도 문항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요. 특히나 구평 기준으로 2, 1, 2, 9, 3, 0이라는 고난도 특강을 6시간을 잡을 거야. 근데 이걸 촬영 특강으로 잡는 게 아니라 라이브 특강으로 잡을 거야. 와. 라이브 특강.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주 쉬었죠? 미친 목사님이 한 번 날뛰셔서 2주 동안 난리가 났었지?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면 열받으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라이브를 2주 동안 했는데 출석률이 100%였어요. 선생님. 오프라인 친구들이. 라이브 특강에 애들이 정말 꿀처럼 달게 됐더라고 이거다. 이거다.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을 드디어 구원해 줘야 되겠다. 유일한 단 한 번의 라이브 특강을 합니다. 10월 1일 10월 2일 10월 1일은 가나 공통 10월 2일은 가형 친구들은 양일간에 걸쳐서 가고요. 나형은 하루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이건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녹화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올릴 건데 뭐 인코딩하고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한 4주 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주 후 정도 보고 있어서 혹시 녹방으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4주를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아니냐. 선생님. 직접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라이브이기 때문에 자료는 우선 교재 그 다음에 부교재 자료 과제가 들어가는데 어떤 게 들어갈 거냐. 우선 교재는 쟤들이요. 212930 신출문제 그리고 과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거냐면 저것과 이제 주제와 그 괴를 같이하는 중킬러 엔제와 그 다음에 2020년에 나왔던 긴출 분석지와 리빌드 자료를 줄 거예요. 리빌드가 뭔데 올해 나왔던 중요 기출 문제의 변형 이것들을 과제로 제시할 겁니다. 자료로 과제가 아니라 자료 이렇게 제시할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에 라이브 특강 그리고 온라인상의 녹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4주 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여기 초대할 거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화번호 그러니까 직접 뭔가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전화할 수 있는 유선 전화를 선생님이 게시판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게시판 확인하시고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이번 수업은 꼭 들어야 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선생님이 찾아간다. 라이브 특강 아셨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 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파이널이기 때문에 전반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뭔가 막 목표를 해서 막 파고드는 그런 강좌라면 이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포인트 특강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선생님이 끝까지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전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브 특강 공지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정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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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